조선 궁중기사, 성종이 찔리는 것이 있어 죽였다는 조선 최대의 강통의 주인공, 어우동. 남자에게 혹하는 것이 좀 심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잠옷 어우동의 어미 정씨도 음행이 있을 것을 의심하였는데, 그 어미가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정욕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하는 것이 다만 너무 심할 뿐이다. 하였다. 전에 알아본 것처럼 성종 11년인 1480년 6월 13일, 망은 효령대군의 손자인 태강수 이동이 벌인 박씨를, 세종대왕의 손자인 방산수 이난이 간동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어우동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인데, 당시 도성에서는 어우동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시 양갑 칩자녀로 성은 박씨요, 왕족 태강수의 아내였지만, 소박을 맞은 뒤 수십 명의 고위관료들과 어울려 난잡한 성관계를 가졌으며, 관계한 남자들의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성종의 정비윤씨가 폐비된 사건과 맞물려 이상한 소문까지 부풀려 왕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왕도 그녀와 관계를 가져 폐비윤씨가 왕의 얼굴에 상처까지 입힌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지시를 받은 도승진은 못바로 의금부의 국청을 열고 관련자 모두를 잡아들였는데, 며칠 뒤 좌승지 김계창이 어우동을 잡아 문초한 그간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어우동 박씨가 처음에는 은장이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출타 중인 사이 은그릇을 팔러 왔던 은장이가 박씨와 눈이 맞아 부엌에서 그 일을 하였고, 남편이 없는 사이 그 자를 끌어들여 간통을 저지르다 남편에게 들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그 어미 역시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왕은 어우동이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고, 좌승지가 보고했습니다. 어우동은 바로 승문원지사 박윤창의 딸입니다. 처음에는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갔습니다. 왕은 처음 불륜을 저지를 때 두 사람은 화관을 한 것이냐고 물었고, 좌승지 김계창이 대답했습니다. 은기를 만드는 은장이가 평소 박씨의 미모에 반해 흠모를 하다 두 사람이 뜻이 맞아 화관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식으로 간통을 저질렀나? 남편이 없는 날에 박씨는 은장이에게 계집옷을 입혀 남편이 없는 방에 들여 옆에 끼고 놀았으며, 그러다 남편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를 좌승지 김계창은 줄줄이 이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친정으로 쫓겨온 어우동은 홀로 앉아 탄식하고 있는데, 계집종이 위로하면서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젊음을 즐겨야지요. 마님의 미모로는 충분히 사내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것입니다. 도성에서 잘생기고 멋진 사내 오종년과 사귀어봄이 어떨는지요? 라고 꼬들였답니다. 여종은 오종년은 사음부 관리도 운무도 수려하고 태강수 영간만인보다 월등히 나아요. 신분도 그만하면 아씨와 잘 어울릴 사람이니 어떻게 제가 다리를 한번 놓아볼까요?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오종년을 알게 된 박씨는 그를 통해 다른 사대부 자재들을 알게 되었으며 서로 트고 지낸 것입니다. 왕은 왕실 사람들은 어떻게 트고 지낸냐고 물었습니다. 방사수 이난과 정을 통한 것은 전후 사정으로 보아 박씨의 의도된 행동인 듯합니다. 박씨가 어느 날 화려한 기녀복장이 아닌 평범한 아낙네들의 옷을 입고 방산수 이난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마침 그때 방산수 이난이 그녀 앞을 지나자 그의 눈을 마주보고 미소를 날렸답니다. 이에 정신이 나간 이난은 박씨를 쫓아 그녀의 집까지 왔고 그날 바로 통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정을 푼 이난의 팔뚝에 박씨는 어울루동이란 네 글자를 남겼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이름이 어울동으로 한양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녀나고 간통한 자들은 모두 팔뚝에 그 글이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이난은 팔뚝이지만 어느 사내는 엉덩이에 또 어느 사내는 등의 그런 은밀한 징표를 문신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문신을 새기고 그녀는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단온날 그네를 띠며 사내들을 유혹하다 한 번 사내의 몸을 알게 된 어울동은 본격적으로 사내 사냥에 나섰는데 우선 그녀는 왕실의 남자들을 자기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방산수 이난을 계획적으로 유혹했던 것을 보면 어울동 마음에는 왕실 남자들 즉 태강수 이동에 대한 복수심이 자리한 듯합니다. 봄바람이 살량되던 단온날 어울동은 화장을 짓게 하고 도성서 쪽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18성 춘향도 아닌 박씨가 자극적인 분을 바르고 그네를 뛰면서 낚시에 걸려들 남자들만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각 어울동에게 드디어 수산수 이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우연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길을 유혹하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었을까? 하는 점인데 다음 진행 상황을 보면 그녀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추측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산수 이기는 단번에 어울동의 자태에 반해 그네를 타던 어울동 옆에 있던 계집종에게 네 집 여자냐? 라고 묻자 내금위의 첩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수산수 이기는 이 여종에게 아무 일 아무 곳을 더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방산수 이난과 수산수 이기는 어울동에게는 시야주번 입벌되는 종친들인데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추측한데 위 대사는 사실 방산수 이난과 수산수 이기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서 어울동을 취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때 내금위 구전과 어울동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어울동이 집 정원에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한 구전위 담을 뛰어넘어 어울동을 취한 것입니다. 내금위는 세종 때부터는 우프미아의 자재들 가운데 무술이 뛰어나고 용모가 단정하고 키가 큰 자를 뽑아 조직했다는 것으로 봐 구전의 용모는 수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균관 학생들도 유혹하다. 어울동은 조정에 전도 유망한 젊은 관리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는데 우선 대거래 의료행정 전반을 관장하던 전이감생도 박강창이 어울동 집에 들렸습니다. 그녀와 종을 파는 일을 의논하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간통을 하였고 일이 끝나자 어울동은 이 사내에게 역시 팔뚝에 자신의 이름 어울루동을 새겼습니다. 생원 이승원도 일찍이 집 앞에 있다가 어울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이냐고 하니 계집종이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승원이 뒤를 따라가며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그 집에 이르러서 방에 들어가 비파를 보고 가져다가 탔는데 어울동이 이름을 묻자 이승원이다 라고 했답니다. 어울동이 말하길 장안에 이승원이 어디 한둘입니까? 라고 하자 이승원이 대답하길 춘향군의 사회 이승원을 모르느냐? 라고 하자 곧바로 어울동이 사내를 침실로 끌어들여 교합을 가졌다고 합니다. 춘향군은 바로 효령대군의 손자라서 그녀가 서둘러 관계를 가진 것인데 그녀의 왕실에 대한 깊은 원한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 아들인 밀성군의 종직업이도 어울동을 취했는데 어울동 말로는 당했다고 하지만 정황으로 보아 밀성군을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노비 가운데 잘생긴 종을 취한 듯합니다. 어울동은 새벽에 집을 나서는데 직업이가 나타나 부인께서는 어찌 밤을 틈타나가오? 당신의 음행을 내가 떠들면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오 하여 입을 막으려 집으로 끌고 와 몸을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직업인은 어울동이 원하지도 않는 시간에 불쑥불쑥 나타나 그녀 몸을 취하곤 했다 합니다. 성균관 유생대표학록 홍찬도 성균관 입학이 확정되어 지방에서 올라와 한양을 구경하다 우연히 어울동을 만났는데 홍찬의 말로는 그녀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옷소매로 슬쩍 얼굴을 건드렸다고 합니다. 이에 정신을 잃은 그가 며칠 뒤 그녀의 집을 알아주었다가 스스로 찾아와 간통을 하게 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근지란 자는 어울동과 이웃한 평범한 백성인데 어울동이 음행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통하려고 하여 직접 그의 문에 가서 거짓으로 방산수가 심부름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답니다. 어울동이 나와 이근지를 보고 통관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근지의 주장이고 어울동은 그가 강제로 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까지도 연루되었다는 소문도라 어울동 사건은 조선 최대성 스캔들 사건인데 야사에서는 성종 임금도 어울동과 연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밤마다 도성의 육악을 돌며 연애를 즐겼던 성종은 그 때문에 아내에게 손톱으로 얼굴 할퀸을 당하기까지 했던 그가 어울동과 무슨 관계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왕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어휘소는 방산수 무고에 의해 나온 것이니 군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어휘소가 누구인데 왕이 그를 두둔했을까요? 어휘소는 어득해의 아들로 공신의 자제인데 이시의 반란을 진압하여 어득해 집안에 대한 왕실에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어휘소는 이때 어후동의 스캔들에 연루되었지만 왕이 그를 아끼는 마음에 연루 의혹을 직접 부인하고 나섰으며 나중에 그는 이조판사까지 오릅니다. 어후동의 진술로 보면 어휘소는 어후동과 함께 자고 나서 기쁜 마음에 정표를 남기기 위해 그녀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옷가락질을 주었습니다. 김친과 김희 역시 방산수의 무고에 의해서 이름이 나온 것이니 군문할 수 없다. 방산수는 종친이니 당연히 신문할 수 없다. 왕은 이미 이 사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후동의 진술을 보면 금부도사 김희는 사직동 길에서 어후동을 보고 반에 그녀를 끌고 길가 민가에서 방을 하나 빌려 회포를 풀었답니다. 왕은 김희의 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모두가 진실이었습니다. 방산수 인하는 옥에 있으면서 어후동에게 과거 감동이 많은 간부를 끌어들였지만 오히려 중죄를 당하지 아니했으니 너도 관계한 사내들을 모두 끌어들이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기억에 있는 남자들 전부를 열거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후동의 여종의 기억까지 끌어들였는데 어후동은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간통을 한 사내의 이름과 특징 그의 소속 그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걸쳐 서로 간통을 저질렀는지 아주 소상하게 진술했는데 너무 자세한 묘사로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야한 책을 읽는 듯 했습니다. 노공필 역시 나중에 도승지와 대사항까지 오른 인물인데 그의 이름이 어후동 입에서 나왔는데 노공필의 아버지는 노사신입니다. 세종관은 이종사촌지간이며 경국대전과 동문선 그리고 동국통감 등을 저술한 훌륭한 학자 출신인데 노공필은 당시 직제학이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노사신이 45세의 대제학을 지낸 것처럼 노공필 역시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던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는데 왕은 그런 노공필의 이름이 올라오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뺐습니다. 어후동 사건 이후 대사원으로 임명되자 다시 대감들의 탄핵을 받았지만 왕은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1504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에게 미움을 받아 물러났다가 중중반정에 다시 복귀됐습니다. 왕은 붉은옷을 입은 당상관 고위직 인사들이 그녀의 진술로 명단에 오르자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의금부에서는 대략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처음에 이들 어후동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장형으로 다스리려 했고 심한 자들은 유배를 보내려고 했으나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으면 후에 무슨 일이 다시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한 왕은 어후동 박씨가 왕실에 갖고 있던 증오심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이 어후동 사건을 폐비윤씨 사건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에 왕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폐비윤씨가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은 왕이 대궐을 몰래 빠져나와 어후동과 잠자리를 한 것 때문이고 윤씨가 이를 알고 화가 난 나머지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후동 사건이 터지기 1년 전에 폐비윤씨가 친정으로 쫓겨갔으니 시간적으로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폐비윤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왕이 수시로 사과해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다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가 낙태되었고 임신 우울증으로 그런 난폭한 행동을 왕에게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폐비윤씨에 대해 여전히 동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실록에는 그 무렵 폐비윤씨를 다시 입걸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종종 뜻 있는 자들의 상소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튼 사건의 희생자는 오직 어후동 혼자로 만약 왕이 어후동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몸을 섞은 사이가 아니라 술자리를 함께 했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또한 어후동이 왕실과 당상관 이상 고위관료들에서부터 밑으로 평민과 종까지 몸을 준 여인이니 풍속의 문제뿐 아니라 양반사회의 자존심을 완전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건이 보고되고 거의 4개월 만에 의금부에서는 어후동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죄질과 형량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심했으며 어후동은 자신과 관계된 지휘고아의 남자들을 모두 실토하는 바람에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입니다. 속전속별로 사용에 처해지는 어후동 그런데 유감동 사건 때는 강간당한 분여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많아 동정심을 유발했지만 어후동 사건 때는 한양사대부 안여자들이 절에서 중들과 음행을 저지른 일이 자꾸 발생해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시범적 차원에서도 엄벌에 처해야 할 분위기였는데 왕은 어후동에게 중형을 내림으로 해서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던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올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처음 의금부에서 올라온 어후동의 형량은 장백대에 이천리 먼 곳으로 부처한다는 것이었는데 왕은 법을 무시하고 죽이지 않고는 날로 풍속이 물려난 현실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교수형을 명하자 사원부 승지들은 태형이나 장형 정도가 옳지 그녀를 죽이는 것은 법률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항의하자 왕은 서둘러 어후동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은 자는 세 번의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관리를 무시하고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곧바로 어후동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왕은 어후동 사건에서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을 것인데 차츰 백성들은 폐비윤씨와 연결되어 소문이 번지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는 몇몇 강단 있는 선비들이 문제를 들고 나올 분위기였습니다. 성종은 흔히 책을 좋아하는 호악의 군주라고 하지만 그런 평가는 온전히 성리학을 신봉하는 유생들 몫일 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조선의 여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한 폭군이 또 없었습니다. 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녀자들의 재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재혼한 집안의 자손은 관리 등용해서 배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종 이후 조선의 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이 누려야 하는 여성으로의 어떤 권리도 박탈당한 채 남성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후동 사건은 그녀를 교수형에 처한 후에도 계속적인 여진이 남아있었는데 어후동이 건드린 사내들이 워낙 많아 그들이 고위 관리로 승진 인사가 나면 백안들의 탄핵 대상에 오르곤 했습니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0일 기사 두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어후동과의 간통 혐의를 받은 홍찬의 처리를 논의하다. 우승지 김여석이 아래계를 의금부의 추한을 상고하건대 홍찬이 어후루동과 간통한 복초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어후루동의 음행은 말할 수 없는 바로써 뜻있는 선비도 간혹 살피지 못하고 간통하였다. 내가 듣건대 홍찬은 문무에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김여석이 아래계를 홍찬은 문과에 합격하였고 또 화를 잘 쏩니다. 어후루동이 취약받을 때 방선수가 말하기를 예전에 음부감동은 간통한 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감동이 사형을 면하였으니 너도 마땅히 오유소 김세적 김칭 정숙지와 서로 간통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구하였기 때문에 어후루동이 여러 사람을 거짓으로 많이 끌어대어서 그 죄를 면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원 노공필도 참여하였으니 이 여자의 말은 좋게 믿을 수가 없는데 이로 인연하여 감찰을 바꾸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하였다. 어후동이 죽은 지 3년째 되는 해 어후동과 간통한 혐의를 받았던 성균관 학생 대표 홍찬이 승진을 하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승지 김여석이 되었습니다. 노공필 역시 어후동과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4년 뒤 사원부 수장인 대사원으로 발탁된 것은 어후동을 바라보는 왕의 생각에 얼마나 편협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셈입니다. 또한 어후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종친수 산수 이기방 산수 인하는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으며 그 밖의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모두 관직에 재임용되어 사건의 희생자는 어후동 혼자였습니다. 그녀가 당시 그토록 많은 사내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상하를 가리지 않고 도발적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만족을 준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성을 무기로 양반 사회에 가려진 위선과 허위식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남편 태강수 이동이 자신을 버린 것에 안갚음을 갖고 왕실 사내들을 유혹하여 저들이 주장하는 도덕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말들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왕도 백성들의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투기한다고 왕비에게 사약을 내린 왕이지만 밤마다 도성 근방 요정을 출입해 한양에서 가장 요염한 여인이었던 어후동을 탐하지 않았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조선 궁중 귀사는 성종이 찔리는 것이 있어 죽였다는 조선 최대의 간통의 주인공 어후동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